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방학 때 꼭 계획을 세워야 하나요 방학 때도 빼더라도 이 학생 자체 질문을 보면 계획을 꼭 짜야되나요 이렇게 하는건데 여기 보면 이제 고이 돌아가는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저희 아빠가 꽉 막히고 꽉 막히고 광합적이라 계기를 엄두를 못내고 계획재주기 짜증납니다 왜 짜증날까요 짜봐야 안지키니까 안지켜 자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안타까워서 너 계획 좀 짜라 이렇게 하는거거든 그런데 이 아버님은 아이 수준을 이 아이에게 계획을 짜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거 알면서도 짜고 한번 지켜보라고 성격상 계획이고 나발이고 흐지부지 하잖아 그지 그렇게 뻔하잖아 계획을 안지켜 이제 안지켜 나도 알아 안지키는게 아니라 냉정하게 말하면 못지켜 지켜본적이 없어 왜 못지키고 안지키냐 자기 능력을 몰라 자기 능력은 이만큼인데 3인데 10의 계획을 짜는 당연히 못지켜 자기 능력은 참고 공부를 할 수 없는데 참고 공부한다고 짜나봐야 못지켜 그러니까 이 학생이 계획을 짜려면 뭐를 알아야 돼 자기 능력을 알아야 돼 근데 공부를 해본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없으면 이 계획을 짜고 소용없고 능력을 몰라 그럼 능력이 몰라 그래서 계획을 안세우면 노발대발 하시대 그러니까 또 계획 잘라니까 짜증나시대 이게 악순환이 돼 능력을 몰라 그럼 이 계획이 소용없어 그러니까 악순환이 돼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 내가 애들 가르치면서 계획 짜라고 잘 안하잖아 뭐하라 그래? 계획 안 짜고 누적기록부 쓰라 그래 학습 누적기록부 자기가 일주일 동안 한 누적기록부를 싸면서 뭐만 하라 그래? 개선하라 그래 다음주에 이거보다 조금만 더 살을 하고 조금만 더 잘 살을 하고 그럼 이 개선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계속 뭘 짜 계획을 짜지 조금조금 그래서 이 개선을 한 게 4장 5장이 되잖아 그럼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될 거고 한 세 달만 지나다나? 그럼 계획 짜라 그럼 짜 짜 노 누적기록부 쓰다가 계획 짜는 데 얼마큼 걸렸어? 어 5개월? 그럴걸요? 5개월 지난 다음에 내가 계획 짜봐 그러니까 짜지지? 5개월 전에는? 뭐 짜 짜도 소름 돋고 5개월이나 6개월 동안 뭐를 했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누적기록부로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측정을 했어 그러니까 살 빼야겠다 계획 써놓는 거 공부하겠다 수업은 다른거지 그치? 그러니까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계획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없어 없으면 계획을 못 짜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기록부터 하는 거지 자기 현지의 상황을 기록한 다음에 이걸 개선하고 개선한 다음에 이 개선한 거를 누적해서 하면 개선해서 개선한 걸 누적하면 이게 뭐가 돼? 자기 능력을 알게 되지? 자기 생활이나 능력이나 습관을 알게 되지? 그럼 이거를 조금 고치는 이 능력을 좀 키워보자 하는 목표의식을 갖는 게 뭐라고? 그게 계획이라고 자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다 이렇게 되거든? 아 방학 때 계획 어떻게 할까요? 저 공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 이거 다 조언해준다고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왜? 이 학생의 생활이 드러나는 누적기억표가 있으면 조언도 가능하고 개선도 가능하고 들을 수 있게 조언을 할 수 있는데 생활 자체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소용없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누적기록부가 뭐라고 20년 학습 누적기록부 동아쌤 상담 치면 나오지? 네 누적기록부 유튜브에 동아쌤 상담 치면 이 누적기록부 평가하고 계산하는 법 써주는데 이 누적기록부 보면 진심이 담겼나 안 변한다 뻔히 할 수 있어 보실래요? 생활을 하지 공부를 하지 정교하게 시간 조절하면 사는 게 아닌지 각 치름대로 하지 자 수학 주르륵 했지 수학을 했어 수학 하나 해결하면 의지는 있어 몇 페이지 했는지 뭐 하는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지 채워서 자 계획하고 반성하고 계획하고 반성을 하지 그런데 생활은 충실하게 했지만 그걸 철저하게 평가하고 자기 반성은 없지 네 아뇨? 자 열심히 자기 생활을 기록을 하지 시간도 기록하고 초반기에 모습은 보이지 마음은 마음은 보이지만 아직도 이 전체 밸런스를 맞추면서 전체를 끌어가서 끝까지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없지 네 자 이렇게 쏙도 어 밥 먹는 거 쓰고 밑줄 주고 쓰고 아 생활을 안정되게 하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지? 공부를 치열하게 막 산정 공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네 그리고 생활 템포가 완전히 잡힌 것도 아니지 네 자 똑같지 치열하게 살지 너 그거 알아? 너랑 얘랑 실력이 비슷했어 아니 니가 조금 앞섰어 근데 얘 이렇게 쓰는 순간 얘 2년 후에 S대 보낸다고 그랬어 내가 네 여기 태식이가 그러더라고 얘 갈 확률이 90%는 준다고 2년 남았어 너도 2년 남았고 학습 누적 기록부입니다 자 반드시 쓰셔야 되고 20년 아이들 25년 뭐 가르치면서 딱 하나만 고르라면 이겁니다 왜? 이렇게 하니까요 항상 아이들이 공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래야 고쳐주지 어떻게 할까요? 소용없어요 공부법 천개 알려줘도 못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고쳐줄 수는 있어요 조언이란 건 그런 거예요 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조언이 가능한 것이지 시작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5개월 지나서 니가 계획을 짤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해요 책밖에 들고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공부한 거를 실천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딱 하나입니다 공부 잘하려면 이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